랭 카메라맨, 저기 보이나?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스키 디비 돌 소울렛 군대들이야. 만만해 보이는구만. 저렇게 조그만해서 우리를 막을 수 있게 해서 저 바람취한 것 같더니? 누가 봐도 보통이 아니고 뭐가 만만해. 자, 저기 가운데 보이는 저 녀석이 대장인데 저기 레버를 내리면 우리의 승리라고. 알겠어? 뭐가 나보다 큰 것 같은데? 저 레버 안에 다이아몬드 블럭을 부수면 우리의 승리. 우리는 20분 안에 저걸 부수지 못하면 우리의 패배라고. 알겠어? 탱 카메라맨? 아주 쉬워. 뭐가 쉬워. 나 첩보견령 25년. 해정도 껌이지. 자, 경찰 도둑 시작입니다. 너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안 쳤어. 저 녀석들 지능이 엄청난 것 같구먼. 일단은 이쪽으로 와, 이쪽. 안 보이는 데로 와. 여기로, 여기로. 손 있자, 손 있자. 뚫고 시작이니까. 나무는 여덟 개만 켜도 중고하던데. 와, 저기 엄청 지금 흥분했다고. 우리를 잡을 생각에. 괜찮아. 저 녀석들은.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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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이쪽, 이쪽, 이쪽.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죽여주지. 다 죽여주지. 나한테 감정 공격을 했어. 이거 어떡해. 아, 천자 파맞았어. 어? 근처에서 흡파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 만들지. 저에서 더 좋게? 지하로 왔네? 이 근처인가 보군. 기비디 덤덤. 일로 와라. 이 근처인 것 같다. 지금 내가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가? 어. 텐 카메라맨. 나 지금 쫓기고 있어. 어어, 네가 왔네. 나 아이점이 다 사라졌어. 괜찮아. 텐 카메라맨. 내가 줄게. 걱정 마. 자. 나무도 받아. 야호. 뒤에 있어. 쉬프트를 풀지마. 어, 그럼 제작대는 어떻게 들어가지? 어쩔 수 없어. 제작재다고 만들었어. 재빠르게. 싹. 싹. 다다다다다다. 지금 주변에 소리는 안 들리고 있거든? 머리 위에 방금 이상한 변기 녀석의 이름표가 보였는데? 아니야, 칼은 만들어야 돼. 한 명이 오면 2대1은 이길 거 아니야. 철건 왜 똥이야? 철건 만들어 일단. 한 명은 찢을 수 있을 거야. 변기를 똥으로 칠해주자고? 덴 카메라맨. 똥을 먹여주자고 변기한테. 그리고 저기 변기 레버가 다이아몬드라서 철 곡괭이도 필요하다고? 일단 파밍을 더 할까? 올라갈까? 레버를 내리러 갈까요? 아니면 파밍을 할까요? 철 곡괴가 없기 때문에 저보다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네. 철 몇 개 구웠어? 거기다, 저기다가? 각곡괴. 얘 3개 남았을라. 그리고 전혀 수대로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다. 뭐지? 일단은 싹 올라가면 제작이 따라오겠지. 일단 우린 물량동이가 필요해. 물 낙박으로 우린 살 수 있지. 여기서 끄네. 죽어버리는 거야. 오, 너무 혹한데? 진짜? 덩터파워 그거 맞아. 여기 철이 아주 많구나. 철이 철이 철이. 뭔 소리지? 지하에서 캐슬인가? 그건 지하철? 우리가 이렇게 뻥 터지시더니 내 유튜브 알고리즘도 뻥 터지면 좋겠는데? 댕댕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디 있어? 저 병기 같은 녀석들이 나를 알아챈 것 같군. 주변에 있는 거 같은데? 주변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있구나. 전 열다섯 개로 키웠습니다. 열다섯 개로 키웠다고? 뭐라나? 주변에 있다. 어이, 듣고 있는가? 자네 얼굴도 좀 구워줄까? 아니? 이 녀석 내 근처에 있는데? 어이, 병기 주제에 한번 구워가? 어이? 스크빗이 넘넘. 근데 이, 진짜 가까이 있나봐. 얼굴 한번 구워줘 이 녀석? 스크빗이 넘넘. 못찾겠지? 못찾겠지? 너 어디야? 목소리는 들리는데 근처에 있는데 못찾겠지? 아무것도 못하쥬. 멍청하쥬. 양, 양동이를 물 좀 퍼야겠다. 근초인데? 안 보인다. 근초인데 이거? 찾았다. 야. 야. 엑스 596, 25, 238. 야. 발견 당했어. 우리가. 우리가 어디 브리핑 당하고 있어. 빨리 멍청한 거. 멍청한 거. 멍청한 거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너 그냥 어딘데 너? 나 지금 도망가고 있다. 잘 있어. 스키비디 덤덤. 어디 갔나? 여맹군. 나 올라가는 중. 이제 경기물을 내려볼까? 나는 맨 처음에 갔던 그곳 근처를 파보겠다. 야. 위에 쓰는 거야. 내 위치에 있다. 내가 가. 근처에 스키비디 덤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괜찮다. 지금 캐러 갈까? 그냥? 그쪽 맞으면 그쪽이. 빨리 뛰어라. 일으켰어? 우리? 모르겠다. 어. 거기. 거기가 내가 발견한 곳이. 거기서 사라지. 이건 기회야. 가. 올라가고 있다. 가자. 아아. 웃으러. 가. 이 멍청한 녀석들. 역시 병기라 그러지. 내도 조금만 한가보지. 올라갔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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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여기다 기지를 만들어야겠어. 야. 쟤네 올라온다. 쟤네 올라온다. 문이 여기 닫혀있어. 됐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저기서 바라보는 꼬라지 저 꼬라지. 병기다 병기.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지? 야 온다 온다 온다. 못 도와줄테니까 한번 올라와보도록 해. 못 도와줄게. 막아 막아. 레버를 캐면 돼 레버를. 지금 뭐 다이어가 눈앞에 있는데? 너네가 뭘 할 수 있지? 어 나 돌이 없네? 어 여기 돌 돌 돌 줄게 돌 줄게. 알았어. 오네 오네. 니가 뭘 할 수 있지? 니가 뭘 할 수 있지? 머리 죽어라. 스크비지 덤덤. 올라왔어. 스크비지 덤덤. 강한데 생각보다 야. 레버를 다 부시면 이기는 거죠? 어? 어 뭐야? 도와줘? 스크비지 덤덤. 아니 나 지금 부시고 있어. 레버를 다 부셔야 되는데 이거. 스크비지 덤덤. 스크비지 덤덤. 야! 으아! 못 캤어. 못 캤어. 못 캤어. 여베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아직 공생각이었는데. 스크비지 덤덤. 스크비지 덤덤. 스크비지 덤덤. 아 여베라. 여베란 타고리에는 장사가 없어. 아! 스크비지 덤덤. 스크비지 덤덤. 스크비지 덤덤. 으... 으아앗. 나가게 해 주세요. 너 많이 캤다. 예예예예. 아. 별로 못 캤 수네. 진짜로. 아하하. 많이 캤 네. 예예예. 으아! 부족해! аг연이 몇 개 쌓아서 가져갔어? 18개도 부족해. 25개? 필요함. 너 좀 많이 캤 네. 야. 맨아. 위보다. 내가 먹을게. 예예 너네 못뜬 예예 그만! 너네 날 못버려 예예 너 왜 자꾸 해 예예 난 평귀부타 못한 남자야 제발 나는 불길이 막혀 깠까냐니? 도망쳤어 못간다 예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끌어와 이끌어와 영애나 이끌어 이끌어와 영애나 이끌어 빨리 어 가고 있어 가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벨붕이니까 5분만 주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봐준다니니 뭐야니니 그러면은 8분이죠? 내가 죽은 곳에서 가면 아직도 잊지 않을까? 거기도 그렇고 내가 아까 저기 상자를 넣어놨어 상자 찾으러 간다 예예 내가 상자를 여기다 숨겨놨어 내가 죽을까봐 죽을까봐 나 여기 왔거든 어 그냥 부셔 그냥 가서 그냥 맨손으로 다시 부시면 된다 야 부셔 그냥 부셔 저 녀석들 저기 저기 한 명 가서 부순다 예예 가서 막아라 예예 어 진짜로 네 뛰어가서 막아라 예예 사쿠 올라갈게 없는데 어? 그러면 안되지 피세요 에? 스키비디 덤덤 예예 저 나가야되요 저 나가야되요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예예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스키비디 덤덤 나도 지금 끌려있는데 야 드물 다 죽여서 드물 다 죽여서 드물 다 죽였어! 뛰어봐라! 다 죽여! 다 죽였어 다야 불러 부수고 있어 지금 킹대야 근데 저 레벨 옆에 있는 저거 얼음까지 부숴야 돼 얼음부터 부숴야겠다 아냐! 그냥 부숴 다야 부숴 바보야 바보야 그냥 부숴면 돼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경기통을 내려버려! 불 내릴게! 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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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음 없어? 있잖아 저거 흰색깔! 저거 레벨! 저걸 부수려고 저거까지! 이 거 없는데? 나 코키가 없어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 놈들 때린다년만 이 뻥듯 여기 죽였어 나이스 잠깐만 가보 떨어지잖아? 누구만? 다 죽이고 있어 형 배나 내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형 배나 빨리 야 곧게임 들고 갈게 곧게임에다가 들고 갈게 야 배나 하나 남았어 하나 곧게임 부했어 니네 모두 와 야 배나 올라올 블럭 있어? 그치 얘네 왜냐하면 얘네가 죽었거든 갑옷 입었네? 뭐 급하게 올라오지만 뭐 어떡하겠어 내가 또 여맨이 먹으라고 하나 남겨놨지 어 여맨 뒤에 뒤에 화이장이가 어 뭐야 얘 안 맞아 야 잠깐만 어! 여맨아 올라와 지금 바보야 아니 쟤가 안 맞는다고 뭐가 안 맞아 니가 못 맞힌 거겠지 바보야 아니야 난 화를 쐈어 어어 야 부셔 그냥 아아 야계나 아아 나 다 만진대 이렇게 내장 핑크머리를 일단 죽이고 야 저 녀석 다이아 블럭으로 업데이트 됐어 여맨아 한 명 더 딸봤어 다 딸봤어 이 녀석 마이크를 굉장히 못하겠어 나이스 이제 보수면 끝인데 다 부셨다 우리의 승리와 여매다 네 끝났습니다 원래 다이아몬드를 부셔서 이기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 부셨어요 다 부시는 룰로 했는데 다 부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유리도 레버 아니야? 어?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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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자 어쨌든 좀 애매한 승리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셔서 좋아요 구독해주시구요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